네! 컷! 제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가방에는요. 일단 핸드폰 있고요. 빨래! 빨래! 그리고 갈아입을 티! 그리고 신발! 배구화! 안을 꺼내요? 네! 배구화! 배구화는 핑크색입니다. 이제 가방 꺼내려 보겠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배넘 뜨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리도 되고 바꾸도 되고 켜볼까요? 이렇게 돌면 이렇게 뜨뜻하게 됩니다. 안 맞은 게 있어요? 약간 B 사이즈 그리고 아이패드 분석 선생님이 열심히 분석해 주신 거 아이패드 몇이에요? 이거 이거예요. 짜자잔! 알찬 바꾸도 팬 그리고 트롯 킥 몸 닦는 거 마스크 그리고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방키 그리고 물에 타먹는 거 홈부차 이거는 밥먹고나서 사탕 먹을게 되게 많네요 안에 어 네 이거 사탕 하면 어떡해 폴로 폴로 그리고 웨이트 장갑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교정기 핸드크림 손소독 손소독제 있구요 이거는 핸드워시 이거는 틴트 네 제 가방은 끝이 났습니다 힐링도 한번 자랑해볼까요 네 이거는 저희 팬분들이 주신 거구요 그리고 이건 송이 언니꺼 뺏었구요 이거는 언니가 뭐였지 이거 이거는 종민언니꺼 뺏었구요 이거는 창업쌤 저희 분석쌤 뺏었구요 이거는 유경이꺼 뺏었습니다 아 귀여운거 다 뺏고 다리 선생님입니다 네 마저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담으게요 네 담으게요 네 담으게요 네 담으게요 네 담으게요 조금 묶었지 이제 가방 조개 끝 안녕 며칠지 되게 잘스러워 며칠지 되게 잘스러워 며칠지 되게 잘스러워 이건 집안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 가요 많이 만나요 안녕 klein 빨갱 대한민국 스페지도 에어컨 보실